태양왕 마인츠 음... 태양왕 마인츠? 한번 해볼까? 음... 어떻게 찍지? 체력을 찍고 뭐 찍을까요? 표적경보 찍을까? 후회전 그리 안 느리잖아 그러면은 비탐즈가 17.1 사거리가 17.5 와우 이거다 이거다 viu 가액이 짠 마인치 타십시오 마인치 정도면은 마인치에 그것도 안 붙어있잖아 성능 조정 문구 태양왕현 라이트하우스 등대 빌드 무기고 렉 부쩍 심해졌다 엄청 렉 걸리네 마인치 마인치 이거 안전자산이에요 성능 조정 문구 없다 아 근데 피탐지 쉽지 않네 만약에 고관까지 찍었으면 저기 뭐야 블라디까지 때려잡을 수 있는데 영어로는 라이트하우스 빌드야 라이트하우스 빌드 등대 빌드 등대처럼 밝게 빛난다 해가지고 아우 바틀 스파시지 아우 바틀 스파시지 아우 바틀 스파시지 아르 탈레인 같던데 빨개 겹쳐 빨개 겹쳐 빨개 겹쳐 빨개 겹쳐 빨리 겹쳐 빨리 겹쳐 빨리 겹쳐 얘네들한테 체력 뺏기면 안 돼 하인리였다고? 아닌데? 제일리는 없는데 빨리 빈터 148 따자 오 저거다 저거지 빨대 꽂아 빨대 꽂아 미친듯이 꽂아 나는 무기다 하이용 꺾었네 스타? 설마 설마 여기서 나 스팟하는건가? 야 무슨 맵이 작으니까 이게 맞네 쟤네 캐샬롯 이게 이게 무슨 자 등캐 파밍할까요? 암아기 불 하나 붙여가시고 탈린 탈린 곧 라스팟 탄다 조심 탈린 곧 라스팟 나 지금 클블보다 장전 빠르지 않아요? 님들 클블이 6초 아냐? 장전 다 DPM 빌드 재밌다 스팟 좀 나 지금 장전이 5.4는 아닌 것 같은데 나 5.4 맞네 야 날 맞추면 아주 때문에 더 강해진다 휴 피니쉿 아 또 헷갈린다 6발이냐 26발이냐 모르겠고 맞추면 되겠지 또 들어와 주시네 암아기 스팟 아니 근데 이거 진짜 9티어 아 8티어의 DPM이 맞나? 쉽지 않다 140발인가 보네? 30발인가 보네 30발인가 보네 나이스 약간 저쪽 녹이러 가줄까 그나마 마지막 양심 최대 속력이 느림 그리고 조타도 좀 선해병 반경도 경숨치곤 넓지 않나? 중숨양암 전체라서 중숨양암 전체라서 중숨양암 전체라서 제발 나 파밍할거 남겨줘 조타도 그 위치에 이 지역은 남의 장점이 배축해본다 도저히 도저히 나 파밍하여 학교 정라인 터지고 있네 하인리, 쉐르브르, 블라디 아 다 맛있겠다 하인리 가판장갑 하시는 분? 아 근데 블라디가 그나마 제일 껄끄럽네 저기서 아이 자 제 50 쉣 비단단충이잖아 안돼 제3, 제3일 나오지마 아 안좋은 생각이야 그건 로디 너 녹아간다 맞출 수 있을까? 선회하고 난리가 난데 안되겠다 철갑으로 조진다 로웨이 백 아마 보로디노 죽으면 나 쏠걸 섬최고다 섬 섬최고다 섬 쉐르브르 섬 나오기전에 lo겨야하던데? 그 정도로 막 dpm 이 돋지는 않아 Loagy 만큼 아 누가 나 슬슬하고 있는지 뭔지 모르겠다. 제 사밀이구나. 어어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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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탈린 정도야 tpm으로 녹일거야. 어우. 그냥 깡딜로 녹였네. 하.. 근데 딜량이 너무 구리.. 구리다 근데 레인저 함잭이 어디갔냐? 왜 안보내지? 깡통됐나? 아니네 날아다니네 와 쟤 저기서 배를 깐다고? 운하네 나이스 해풀이 주변을 밝힌다고 하는건가? 그 자유의 증상 들고 있는거? 그거? 파인 CB 플리즈 마인츠 판금 이렇게 판금 솔직히 먹어도 할말 없는 성능이야 마인츠 판금하고 고리치아 되돌리자 마인츠 mala 마인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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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이리 뭐냐구 아 나 이거 돌 때 시타나서 죽는 각인데 스팟 꺼지겠지? 오케이 어 탄 날렸네 와우 설마 이거 제3일 탄인가? 이제 날아온거야? 들여가지고 쉽지않고 사거리도 안됐네 아니 근데 6T는 툭이 있지 않아? 수리반이 없는거 아닌가? 뭐지? 보겹 야 저 레인저 스토깅 가본데? 왜 보겹기가 날아다니냐? 어여 으악 아 으음 레인저 까지는 시간이 안되겠다 만약 라가를 잡는다면 그럴 리는 없어 보이겠지만 시간도 없고 근데 이거 공격기를 계속 꺼내지 일단 스팟 안낸거 보면 계속 이동하고 있어 탐선 탐지가 떠야되거든요 얘가 내 근처에 있으면 안뜨네 아깝이 아 오늘 크라켄 다 아쉽게 빗나가네 흠 암아기한테 33,000원 생각보다 많이 못 넣었네 흠 iem 으 으 암아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